자 일단 내전을 계속해서 돌려줘야겠지요 다음은 어디를 쳐야 될까 이쪽이 군주지 여기 군주 있지 유표가 군주지 여기 먹으면 그럼 여기 나한테 그냥 자동이지 아니네? 군주가 아니야? 얘네들 군주 어디가 있냐 아 주먹이 그냥 군주겠구나 저게 직책인가 보네 좋아 저기를 쳐서 유표 세력도 끝장을 본다 하계 공작은 해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엇일까 음 그냥 방어레벨만 그냥 줄이는 거구나 방어레벨이 낮으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그 적의 체력이라던가 이런게 낮아지겠죠 옆측이를 들어오는데 안되겠죠 저기도 지금 빨리 그 위장패치를 해가지고 증원군을 지금 보내줘야겠어 육수 혼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뚫리는 거구나 아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이제 안전하잖아 여기서 이제 옮기면 되겠네 그렇지 안정적으로 반란까지 막으려면 최소한 4명씩은 있어야 할까 자 어쨌거나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야 군사 배치하니까 바로 저 공격 안하는 거 봐 얄팍게 방어레벨 62라 좀 줄이긴 해야겠다 음 여기저기서 이제 풍작을 막 이루는군요 좋은데 병력 숫자도 미리 좀 글려놔야겠고 좋아 이제 땅이 아주 풍족해 야 이제부터는 그냥 다 조직이만 하면 된다 드디어 이때가 왔어 드디어 이제 난 행복해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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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각 정도면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감지덕지지 그냥 끝 어 저는 아직까지 그 스킬 온게 안 나오네 이게 2급이라는 걸로 봐서는 1급 무기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뜰려나 좋아 가자 좋아 가자 이 번속 음악 아니야? 뭐 뭐야 나 저기까지 가야돼? 아니 그러니까 하필 관울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게 권속 음악이라봐 병 좋지 않아 낫 Sports 그래 해외릉 리 Frankfurr ント udi 줌! 자 이러면 맵 여기저기에 번개가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 맵 여기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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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 more 좋아 出直して参る! 駄目だ。どうしようね。 この勢い、誰にも止められますまい! 駄目。ここら辺、狙われてないかい? 私らが守っておくよ! その体型を奪われておくよ! オカが魂の丈、奪い! 敵の狙いはこの血と見た。 本物ども、主義を重ねよう! 敵の狙いはこの神の狙いが重要です。 敵の狙いはこの狙いで、 仕方の狙いはこの狙いを、 何か見ることができるか、 敵の狙いはこの狙いで、 敵の狙いはこの狙いはこの狙いです。 야 맞춤 여기 딱 오니까 저기 이제 본진의 국병이 나오네 온 김에 잡고 가면 되겠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를 번석받네 저 범성에 저 동적이잖아 보니까 저 타이튼간에 저 손채 저거 보기에 그 진산 타이튼에서 화살 쏘는 미니게임 하던 거기에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는 뭐 다진 안했지만 뭐해 털렸어? 이러이씨 자 여기 먹고 뭐 팔편하신 분들이라면 뭐 괜찮게 하지 않을까 까요? 우와 거점 다 빼줬다 수도 거점만 일단 다 빼주면 괜찮지 저기지는 일단 핵심이니 자 일단 적장수는 무지하고 어 근데 저거 아군의 그 병력창이 부위에 생각보다 잘 안추어들어와 아님 무언가가 더 힘들어 진삼에서 맥성 3편부터 나왔죠 4편도 그 맹장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8편도 일단 맥상에 맥성이 있긴 있고 반우가 아니라 주창이 있지만 적장이요? 그냥 여기저기 겁나게 다니는데 하도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점만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3대1인가 자 よろしくしかない いる お見事 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 ここはもう十分 よしよし 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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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風景をスラムさん 強く 敵を口のめしに来てやったぞ 何もピットしないね 気合い入れ直してこようかね 弱いで窓も来てなあろうな 一応体制を整えねば 그 다음은 뱃뱃뱃! 定まった! 攻め立てよ! ただの力押しなど胸骨頂! ここは一時下がり兵を休ませよ! いいやお見事! これでまた勝ちに近づいたよ! ここまで持ち込めたよ! この足に任せておけ! じゃあ、すいずかくたもくんのかって ご女性くださるか? このご恩はさくにてお返ししますぞ! お見事! 見せつけてくれますな! あとは всё あとはこの敵の一層には 遵守ってくれますね! あとは、今ではこの敵で は、物に対するを遮斜していませんね! あとは、もっと遮断していませんね! あとは、俺と勝ちだそうなし あとはどんな勝ちがいいんだけど あとは彼らがいいんだけど それに負傷しました! あとはいらないー! はい、だから、私と勝ちとかいけますね! あとはもう勝ちだよ! あとは、私たちを勝ちに立つように! あとはもう勝ちだよ! 성문이 어디야 남쪽이네 아닌가 뭐 어디든 일단 열면 되니까 남은 자기 더 짐을 Thank you 하 entrepreneu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유표도 멸망. 아 우리 진짜 손실률 너무 높은데? 아 내가 뭔가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나? 야 이제 와서 다급이 뭐야? 어? 나 와룡 봉투 다하던데? 제정신이냐고? 그렇다면 죽어라. 어? 우금이 보너스. 자 관우측이 유표 세력을 멸망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천하 2분지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나에게 외교 따윈 필요 없다. 오직 돈을 벌어와라 이것들아. 자 이제 다음은 어디에 지금 조절될까? 유엄 딱 봐도 이놈이 그 군주지. 어 그런데. 이 꼬라지 보니까 얘네들이 그 무조건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쳐들어갈려고 하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구나. 야 걱정하지마. 내가 그 어차피 다 옮겨가지고 내가 직접 그 쳐들어갈 거야. 일단 뭐야. 누가 날 또 만나고 싶어해? 그래 한번 만나보자. 뭐가 문제야? 날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나는 관대하다. 전화 무사. 좋은 구주인데. 그냥 절친노트 찍으러 왔구나. 쓸데없게 시디. 어?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Es. 아 침공을 받고 있다는 거지 이 병력이 없다고 여기 바로 지금 누리러 오는 거구나 어 병력이 증가했다 좋아 좋아 내가 병력이 딱 증가하자마자 절대 안 오네 패딩에서 참 투명해 내가 병력이 좀만 없다 싶으면 바로 그냥 줄이들라고 하고 어쩐구나 여기서부터 들어갈 애들이 필요한데 자 와룡 봉투 데리고 주수야 너도 이제 나하고 함께하자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장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야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우돈이요? 못 찾았는데 자 모병을 통해서 병력이 여기 웬만큼 있네 음 뭐 알아서 지금 열심히 다 그 모집을 했구나 난 나쁘지 않지 자 여기도 일단 그 방어 강화 좀 미리 해두고 방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 15레벨이 뭐니 자 그리고 돈 벌어야지 내 인덕이 높아진 결과인가 계속해서 막 지원병이 오는데 안 그래도 병력 따로 모집하느라 귀찮았는데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꼭 한 명은 남아있어야 돼가지고 한 명은 남아있어야 되네 슬슬 근데 진짜 식량이 딸리는 것 같은데 이 농업 개발 안 되면 답 안 나오겠다 어 안녕 얘하고는 아직 이 의남매 이벤트를 안 했구나 아 주화 어디 한번 볼까 네 이번엔 귀찮으니까 그냥 그 아군 병력이나 그냥 불러볼까 이게 더 좋은게 나오려면 아 오케 레지에 아오케 레지에 아오케 레지에 아오케 레지는 아아메리 아어 아 closes 아아메리 아아메리 아 아이에 아오케 레지도 rot 아아 symbol을 얻어야지 스파을 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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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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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오시나도 루는 고총! 이곳은 일찍 지나가고, 병을 잃어버려! 이 땅은 저희들이 제압을 했다! 이 괴뢰민퉅가 이 괴뢰민이 い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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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りよるさな 鍵は返す いや覚えておけよ わが魂の丈受けてみよう 見事なエクサムリ 感覚いたしました エレよ アルファー エレよ タイムになって ガンウンチョウが制圧した 敵の力を0にとって 敵の力は0になって 敵の力は殻動ない 敵の力が出現します 敵の力が0になって 敵の力が0になせます 敵の力は0になって 근데 다소 움직이는 왜 저렇게 됐냐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런데데데데데 이런데데데데 이런데데데데 이런데데데 이런데데데데데데데 제갈려면 근데 왜 안 떠지지 얘 그냥 놀고 있었던 거 아냐 어 어 어 어 으 으 이래서 등에가 명장이구만 이래서 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이수스 이제 돈 뚫을 때가 된거 같은데 제이수스는 더 이상 리폼이 안되고 있어봤죠 빨리 걱정만 지금 다 먹으면 돼 제이수스는 더 이상 리폼이 안되고 있어봤죠 제이수스는 더 이상 리폼이 안되고 있어봤죠 어? 누가 뚫었다 드디어 지금 올라가 있대다 이 만만치 않아 너 이 만만치 敵を打ち滅ぼさん! わしにも大将としての意地があつ。ここは悲観ぞ! 俺の守りは堅いぞ!ビクともせんわ! 敵の武器は一瞬に行けよ! 待ち下さい! 敵を達成しておきました! 敵を待ち下さい!! 아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드디어 성도 점령했다 드디어 성도 점령했다 야 아군 손실율 98% 어 그래도 좋은 거 좀 나왔네 야 공격력 어 뭐야 사격 위력 되면 진짜 완벽한데 어우 참 속성 오 뭐야 이거 완전 그 힐러 카드네 신화 받지 않겠다면 죽을 뿐이다 아빠와 함께 가거라 오이 오이 아 그래 역사대로 가자 아니 아 잠깐만 황권은 근데 그 이름까지 잘 살다가 그 위나라 간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뭡니까 여기선 죽었어요 다들 충성심이 아주 강하구만 이렇게 해서 익주 쪽도 저희 땅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군요 오 왕이 되었다 결국 이제 이 무슨 왕이라고 해야되나 이 한중왕도 아니고 그 오나라 왕도 아니고 그 오나라 왕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게 맞을까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어디를 먼저 조져야 잘 조졌다고 수분이라니까 일단 여기 그 요놈부터 조져야겠다 분명히 여기서 그러지 말자고 그 반론 나올 것 같은데 어 안하네 웬일이래 자 어쨌거나 여기서 또 이제 네 무장빈치를 옮겨줘야겠지 귀찮게 딱히 그렇게 안 옮겨도 되겠네 그래 전방에는 다 어느정도 이미 이제 애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진병을 통해서 병력만 좀 어떻게 모집을 해주면 괜찮겠는걸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풀로소득 또 앨부해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Shah 자, 병력을 일단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10분 스루! 주태가 왜 이렇게 외교를 잘 하지? 갔다 오렴 10분 스루! 서로 말이 아주 간결해 이미 많이 부부여행 같은 거 많이 다녔는데 그냥 소식이 없더라고요 내 잘못은 아닌 듯함 좋아! 가자고! 이 병력 되겠지? 조금 열쇠인데 근데 이게 왜 낙장 부립일까 군주가 이 꺼낸 말은 그 가별 그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인가 야 까질 것부터! 참석등으로 바꿔볼까? 참석등으로 바꿔볼까? 야 내가 참 쪽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네 잡힐 수 없다 참석등으로 바꿔서 난 안정도는 안정도 못한 것 같아 참석등으로 바꿔서 한중전 음악이네 한중전 음악이네 음악바꾸기 기능 나오기 전까지는 특징음악 듣기가 한중전 없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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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렐에 가장 가장 많은防御이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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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애들 그냥 싹 다 그 방어 한번 시켜봐야겠어 어디가지 말고 그래 계속 요 근처만 그냥 계속 있어봐 제걸량 은근히 뒤에서 놀 생각 말고 빨리 와 아구는 저기다 저렇게 다 몰빵시켜놓고 나 이제 남쪽에 내려봐가지고 이제 좋은 그룹 불러오는거지 그리고 저기 이제 적들의 어그로가 다 뚫려있는 동안에 난 이제 역시를 하는거고 근데 점점 궁금해지는건데 이거 스위치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는 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깜짝 놀랄쥐 일단 터득으로 패스 Greater 저거 우린 다섯 오, 그래도 저게 아부녀 같다가 좀 무섭으니까 잘 안 터지네 역시 그 병력에 집중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병력에 있는 배가 있다 이 병력에 있는 건 이 병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병력! 지금 내 목에 답해! 희색을 보여줄 것이다 시작하다가 판리군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흠! 지금 요리 적중을 교수할거에요 나아! 왓신이 스즈게이! 주문군이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남쪽지역은 우리 증원군 그 한 대부가고 그 다음에 저게 한부대 이렇게 주는건데 설마 지나? 지금 슬슬 이제 동쪽에 나 없으니까 뚫린다 전부가? 다시 들으면 나 아깄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거잖아 1.5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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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5단계 아 큰일났다 1프렘가 왔다 어? 남쪽이 진짜 예상대로 결국 문을 뚫어왔네 아 이러면 뭐 굳이 동쪽 볼 필요 없지 어차피 문이 뚫렸으니까 그냥 적의 충전장만 잡으면 된다 편의하olas 이게 개량을 둬 갭 Ivory 이렇게 아 뭐야 총대장 왜 나와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로 가야겠네 야 지네 아군 있는 쪽으로 가서 합류를 하는데 아니 이런식의 인공지능이라니 지네 편인데로 가서 지금 쌓으려고 하는데 예상 외에 움직입니다 예상 외치고 있어요 예상 외치고 있어요 何이 하는거야? 覚えてよ! いや! 今命... 食えてやるわけにはいかん! スニー? 反運長 身を貫き進むのみ! 30分くりかけてる 創装減少し 反運長 創装減少し 前のアスキルのほうに 創装減少し 罪減少し 大丈夫だ 獅金 それが盛りする 一緒にカットしてる 아이고 참 그 시스템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살아간다 옛날 같았으면 일단 그 처단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일단 그 바다는 조일대 병력